또.. 또 힘내요 승부합시다 아 정클에 시간을 얻어야겠다 근데 상대팀 메르시도 핵이라고 해가지고 핵전으로 해요 그냥 게임 제대로 그냥 하죠 나 핵 딱 할게 핵쟁이 한 명씩 있으니까 그러면 어? 누가 더 고급 핵인지 뭐냐 근데 저분 메르시 저분은 기본 게임 실력도 좋은데 저분은 대리에 플러스 핵 같이 쓰시는 것 같은데 탱크 할게요 1대2만 보자고 하자가 찬이고 반대가 반 네 꽁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두고 보라구요 그냥 반합시다 그냥 반할게요 여전 젊은이들 ffer ㄴ ㄴ ㄴ ㄴ ㄴ ㄴ ㄴ 윽 ㄴ ㄴ ㄴ 행객님? 감사합니다. 불평한 조건이만 해볼만 하지 않나? 난 그냥 하고싶으면 될까? 근데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면 오 그치? 우리 핵쟁이 붙여놔야 되겠다. 야 우리 핵쟁이 털리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오지마. 얘네 하는데? 얘네 하는데? 얘네 하는데? 제대로 해야겠는데? 아 야. 아 하는데? 아 해야겠네. 제대로 해요 그냥. 아 해야겠네 그러면? 그냥 제대로 해요. 아니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쟤네야 밀었으니까. 아 이거 라인하르트 해 주셔야 되는데. 라인하르트 안 되세요? 저 아 저 이거 바꾸. 저는. 자리하러 바꿀게요. 그냥. 우리가 털려. 저분 메르시 저분. 게임도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으면서. 같이 쓰시는 거 같아서. 이미지 서치인 거 같은데. 보니까. 이미지 서치 좀 강하게. 상대팀 메르시 저 사람도 이미지 서치 쓰는 거 같은데. 저 사람 기본 실력도 좋아요. 다른 것도 잘하.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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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게요. 여기만 해야죠. 그러면 자리하러. 아 이거 너무 빨리 털리는데. 여러분들. 호압 좀 쩌봐요. 로드오그 빼요. 로드. 제가 자리할게요. 로드 빼요. 로드. 라인해 주세요. 우리 팀이 이렇게 싸구려란 말이야. 여기서 막아요. 여기서 막을 수 있어요. 메르시를 봐야 돼 나울러 쥐랑 갈까요? 힐 안되요? 메르시 x5 왼쪽으로 메르시 매크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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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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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한테 빠져요 나이스 백크리 컷 메르시 컷 디바 디바 한 말 디바 암을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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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합시다 저희 3텡도 괜찮은데 아 근데 매크리는 핵이구나 아 쓸거면 ESP하고 같이 쓰지 뭐하러 이 소칭을 써가지고 아 어 매팩하고 같이 쓰고 아예 정지 먹을 거 각오하면 좀 비싼 거 쓰시지 아 닌 그러지 마요 알겠어요 디바 제와놨어요 나이나 어 잘랐다 너무 차이 많이 나 위로 위로 나프 이거 헥 박은 거 같은데 응 아이고 디바 디바 이거 로 뽑기 전에 오케이 메르시 메르시 아 메르시 공 쳤으니까 뭐 5 5 6 5 5 5 5 3 5 5 5 5 5 5 망치는 쓰지 말자 둘이 핵쟁이가 상대 핵쟁이 잡았어 아 걔가 A 안 밀면 진짜 공부해준다고 그랬는데 좀 빡세게 옵션 설정했나봐 빡게임이라서 진짜 웃기네 게임 제나타 있어요 제나타 메르시 빼고 제나타 자리야 두른시 일단 빠졌고요 저 총알 없어 총알 없어 형님 한조 한조 궁 쓰지마 궁 쓰지마 핵크리 어딨어 맥크리 아 우리 핵 졌다 우리 핵 졌어 뺐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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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맥크리 컷 아닐까? 맥크리 있어요 뒤에 우리 팀 기지 쪽에 있어 우리 핵 졌어 우리 핵 졌어 어디갔어? 어 여깄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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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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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운 너프 도 cual 도가가가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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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도 화가자 핵 쩌이한테주면 핵 쩌이 다 쎄지는 거야 아니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 그러고 싶지 까진 않고? 음 어 기억 헤이밍 까진 아니고 약간 그냥 요거 클린하게 핵쟁이를 아 클린하게 핵쟁이를 사용을 하네 그냥 게다가 먼저 밀었습니다 정당 방위 정당 방위 협상 결렬 협상 결렬 아이고 매크리 2층 성강 없어요 들어가십시오 디바 로봇 빠졌고 우리 핵쟁이 부주와 달리면 개발리는 거 아니야? 아 핵 위에 핵이 어 나 빛이 났다 붕아 끼고 붕아 끼고 한 번 빼죠? 벤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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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망수는 망수는 라인 데리고 이소 키고 비벼봐요 이소 키고 이소 키고 라인님이 너무 늦게 나와 안 늦게 나와 라인이 괜찮아요 그냥 1분 20초면 에이 그냥 내 중고 치고는 많이 뻗친 거 같은데 의왼도 은혜 수 공수 명수 진정 elemento 높게 잡히는 Including Z 에이 벤드님 이붓님 에이 은혜 은혜 뇌 뇌 뇌 뇌 네, 막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라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윈스턴 겐지.. 윈스턴 되시는 분 압나? 제우 윈스턴 되긴 한데. 네, 윈스턴 잘하시는 분이 있죠. 어느 위성? 그렇게 잘하진 않고 적당하게 합니다. 네, 윈스턴 자리야 하죠, 거기. 자리야.. 자리야 다른 분이 해주시면 안 돼요? 자리야 살짝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서 바꾸시면 안 되나? 연쟁이 님이 자리야 하시고. 그럴까요? 네. 저희 자리야 님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자리야가. 자리야 님 윈스턴 하려 윈스턴. 자리야 님? 음성 안 돌아계신가? 무슨 거 들어가 계신데? 내건? 내가 물을 누려도 될지.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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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가 안 들린데요. 몰카노.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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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상대. 야. 야. 여긴.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핵부터 물어 주셔야 돼요. 아니 시간 아까워서 한 게 아니고 무슨 거 하자고 했어요. 근데 상대 팀이 안 한대. 상대 팀 밀었어, A를 먼저. 그냥 밀어버렸어. 무슨 거 하자고 했는데. 저거 저거..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같이 가요, 같이 같이. 핵스님이랑 같이. 바스 있대요. 바스? 뭐야? 핵쟁이, 핵쟁이 바스. 핵이 바스구나. 어, 바스 위치 좀.. 상대의 원숭이도 있네. 바스 재워놨어요. 밑으로 가요? 밑으로 갈까요? 아, 저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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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밀었어, 밀었어. 바스가 안 보이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토르비온 포탑 박는 자리. 아, 메르시 붙어놨다. 와아. 아아. 땡. 핵 한번 재워볼게요. 재웠다, 핵 재웠다. 재웠는데, 다시? 메르시 궁. 들어가죠. 윈스턴 P1. 윈스턴 P1. 왼쪽 위에. 핵쟁. 총알이 없는데? 핵쟁이 보호까지. 우리 핵쟁이가 센서가 좋았네. 아아. 게임, 게임 센서가 있구만. 솔좌로 바꿨다. 아, 상대방 저러면. 아아. 이거. 나도 이제 핵쟁이한테 막 방벽 추고 그래야겠다. 아, 이제 멀리다. 솔좌로 가박지? 정당망이다. 진짜, 이거는. 이 게임 안돼. 거두한다, 핵이. 와, 너무 잘 잡는다. 빼줘, 빼줘, 이거. 개 잘해. 어, 영정 당했어. 어? 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베이들. 영정 당했어. 영정제. 응, 안 돼. 응, 안 돼. 응, 안 돼. 먼저 A 빌어놓고. 와. 무슨 거 절대 안 해준다. 이번 거는 양보 못 해. 진짜, 나는 무슨 거 진짜 해주려고 그랬는데. 핵쟁이. 영. 영. 정지. 영정 당하긴 하는구나. 진짜 심지어. 개 웃겨. 아, 이게 좀 약하게 쓰다가. 바스티온 쓰니까. 정지시킨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 석양 D, D, D. 오, 뭐야. 아, 비트 벗겼다, 쟤동. 아니, 괜찮아요. 핵쟁이 에임 좀 보자. 뒤에 민스턴 있는 거 같아요. 공 있는 거 잘 써요, 마지막입니다. 방금 빨리 깨줘야 돼. 아, 핵쟁이 죽었구나. 아, communist. 조束 はい. 너 싫наяλα. 하 powiedziet가 제일 잘해놨. 나이스x5 다리야. 메이메이. 핵zelfzelfzelfTH 지네도 핵.. 핵퇴입니다. 아 영정이 아니고 그게 정지가 아니고 그 은혜 그러니까 대리인데 마켓이 분이 방송 보고 접속해서 일부러 꺼버리셨네 이거 그거래요 대리인데 대리 맡기신 분이 접속해서 꺼버렸대요 정지는 아니고 침추되어 있거든요 쟤랑 아 진짜요? 네 저번에 핵쟁인 것 같아서 침추 해놨었는데 메르시? 네 언제나처럼 아리따운 것입니다 잘해도 이겼을 것 같긴 해요 우리 겐지님도 좀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베리는 맞아 베리는 맞는데 맞아 베리 맞아 아 그.. 방송 보고 이런.. 아 근데 진짜 상대팀 너무해서 아까 무승부 하자고 했는데 안해줬잖아 그때 그냥.. 그냥 해줬으면 됐는데 안해주고 거기 안녕 우리는 안하려고 했는데 이 코치 이 코치다 이 코치 아 근데 진짜 영적이었으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ㅋㅋ 어? 욕한 성격이냐? 상대 아예 나갔네 소홀할 것도 없지만 뭐? 근데 맡긴 거는 그 나쁜가 왔는데 핵 쓰면서 대리하는 줄 몰랐나봐 핵 쓰면서 대리하는 줄 몰랐나봐 아예 다 나갔네 이거요 두 번 연속 퀵쟁이 파찌를 봐야 되다니 뭐지? 벽 뒤에 따라가는 거 보니까 이미 서치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서치 아닌데? 첫 발 안 맞췄는데도 따라가는데 이미 서치 아니네요 어? 비싼 거였네 이거 자추냐? 오.. 비싼 거 쓰고 있었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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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